도라에몽 스탠바이 미는 도라에몽 최초의 3D 영화로 2014년 8월 8일에 개봉한 후지코 F. 후지오 탄생 80주년 기념 작품이다. 기존 TV 시리즈를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극장판과 달리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별도 제작된 작품이다. 일본에서 2015년 1월까지 상영해 5주 연속으로 일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10월 말에 600만 관객과 흥행 수입 80억 엔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가 수입 배급하여 2015년 2월 12일에 개봉하였다. 그리고 2021년 5월 19일 도라에몽 스탠바이 미 2가 개봉하였다. 조금 오래전에 도쿄 교회 12세에 얼빠진 소년 노비 노비타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 22세기부터 타임머신에서 4세대 후손인 노비 세화시 군과 주머니에서 비밀도구를 내서 도와주는 22세기의 고양이형 로봇인 도라에몽이 온다. 세화시 군은 자신의 세대까지 노비타가 만든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 비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비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도라에몽을 돌보는 담당자로서 데리고 온 것이지만 도라에몽은 흥미가 없다. 그래서 도라에몽의 성취 프로그램을 세트하고 강제로 노비타의 참견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 노비타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한 도라에몽은 22세기에 못 가게 된다. 이러한 노비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도라에몽과 노비타는 공동생활을 시작한다. 과연 노비타는 행복해지고 도라에몽은 22세기에 돌아가는지 전체 작사 작곡 사토 나우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